새해니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까지 내요. 감사해요. 다른 거 없다.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어쨌든 간에 그냥 나이는 얘기할게요. 네네. 사사운에 있다 보니까 올해 시국에 이제 갑진연애 내가 이뤄볼까 저뤄볼까 그리고 고민이 그리고 또 섣부르면 안 되는 어설프면 안 되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가 뭔가 특기가 있어서 재주가 엄청나게 많아서 막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요거를 하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길로 오신 양반이란 말이야.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라 내가 또 이제 집안도 되게 애쓰며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평범하려고. 되게 나아서 나대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막 1인자 되고 싶지도 않고 남의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맞아요. 오로지 내 집안을 위해서 또 애기들도 있죠.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남편. 내가 어떻게 해서든 뒤에서 내가 내조하며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언니가 어딘가에서 그동안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쟁이를 살았거든. 네. 맞습니다. 월급쟁이를 살다 보니까 내가 섣불리 이제 아이들이 어린가 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둘이야? 셋이야. 어쨌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육아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서포트 해줘야 되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벅찬 거야. 맞아요. 아이를 낳아서 세 명을 낳아서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데. 맞아요. 그렇다고 나 오늘을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 행복한데 막상 현실은 나라는 사람이 그따구 남편한테 육아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것도 못마땅해. 싫어.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직장인의 내가 억매여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거는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도 내가 막 허겁지겁. 허겁지겁 되다 보니까 안정을 찾는 양반이 안정을 못 찾고 있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배워서. 뭘 해도 해서. 내가 프리랜서가 된다든 아니면 나만의 뭔가 재택근무가 됐든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내가 여유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사업을 하려고 하든. 본인이 올해의 갈등의 수가 되는 게 갑진현이다. 건강은 해요. 무척들. 그리고 본인이 남들 얘기하는 바람도 있을 수가 없어. 남자도 없고. 남자는 지금 내 남편이 끝이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안 만난 건 아니지만. 많이 만났어요. 안 만난 건 아니지만. 난 미안해요. 난 이 사람한테 정착했어. 맞아요. 기차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네. 맞아요. 왜냐하면 다시 가서. 컷했어요. 다시 가서 누군가를 또 비유장 맞춰야 되고. 이 나이에 가서 셋이 질 것 같고. 다른 남자가 그립지도 않아.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나한테. 네. 서로 내가 맞춰가면서. 그리고 언니가 비유장 잘 맞춰. 오. 이렇게 쫙 그런 얘기. 오 이게 있어. 부럽다. 부럽다. 아무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값진 년은 내가 잘못 생각하면. 네. 섣불리 생각하면. 네. 너무 힘겨운 버거움이 있어버리는 거야. 네. 두 어깨에 찜. 네. 그리고 내가 이걸 괜히 했나? 그냥 내가 직장생활이나 할걸. 네. 가뜩이나 없는 돈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 그러면 내가 모아놓는 돈 다 끌어박아야 되고. 대출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짝 빚을 내야 되고. 그 이유가 본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야. 네. 전 빚으로. 어. 없어. 네. 그리고 누구한테 돈도 못 꺼. 거기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상당히 예민해서. 네. 맞아요. 그런데 언니 같은 경우가. 자. 뭐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원래 직업이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 방문 간호 그쪽 분야를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미용 서비스나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미용을 하는데 이쪽 제가 복지 쪽에 한번 사기를 맞아가지고 한 천만 원 정도 뜯겼어요. 그래가지고서 내 길은 미용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 우선 양다리는 다 걸쳐놨거든요. 제가 일단 사업에 운이 원래는 없어요. 아우 진짜요? 아우. 그게 애초에 언니가 재주를 배워서 애초에 3년 수전을 겪고 애초에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이쪽으로도 본인이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지. 다방면으로 정보도 그렇고 그렇게 유식하진 않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믿다 보니까 또 그게 제발 사람이 간절하다 보면 금전의 손재 그 사람을 믿는 법이거든. 네. 간절하다 보면. 그런데 언니 같은 경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올해는. 내가 뭔가 미용 자격증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셔도 이 미용 자격증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네네네. 그냥 배워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이걸 내가 미친 듯이 막 나 신들리 손놀림은 아니야. 네. 맞아요. 응. 근데. 다시 한번 알아봐요. 두 개를 다 해. 아 그래요? 어 병행을 다 해서 내가 미용실을 갑자기 차린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응. 그리고 미용실에 얽매이면 자식들의 어떤 육아나 어떤 교육이라도 언니가 또 시달려. 맞아요. 그러면 가만히 받던 월급이라도 내가 그냥 어차피 발 뜨면 되는데 이 시간이나 저 시간이나 힘들단 말이야. 근데 언니가 하고자 하시는 게 우리 기준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내가 시간도 있고 좀 이렇게 금전 벌이기도 조금 되고 그리고 내가 나만의 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시간이라는 건 컨트롤을 좀 하고 일이라는 건 건수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서 본인도 발전이 되면서 아이들의 어떤 육아도 그렇고 내주도 그렇고 본인도 본인을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네. 맞아요. 일해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한 번 우리가 아픈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손재. 일어난 게 있으면 그 손재가 손재 끝을 또 따라와. 그게 올해 운세야. 작년 재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든 아니면 누군가한테 돈을 꺼줬는데 내가 못 받든 뭔가 주식을 해서 날렸든 본인이 손재가 따랐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올해까지야. 아 그래요? 응. 그게 올해까지야. 그 이유가 본인 같은 경우가 다른 건 없어. 너무 잘 믿어서 그래 안 믿다가. 맞아요. 이게 막 사업을 하려고 딱 하면서부터 좀 사람들을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자꾸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부터 두 가지 다 갈라 하지 말고 배우는 건 배우는 대로 자격증 따놔요. 따놔고 이쪽으로도 움직이면서 일단은 내가 미용실 딴 하고 차릴 수는 없어. 아직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터도 잘못 들어가서 손님도 안 들어와요. 내가 금전은 금전 대로 했어.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하다가 예를 들어서 멈춰서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손재가 계속 물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다. 올해에 언니가 어쨌든 연초에 내가 그래도 가고자 하는 거 있어서 두 가지 양방을 다 갈 수가 있어. 좀 잘 알아봐. 하던 거를 연관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배우는 거를 가서 내가 접목을 시킬 수는 있어. 그럼 거기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중엔 나중엔 내가 2년 후 3년 후 얘는 내가 사업장을 차릴 수가 있어. 미용이 됐든 미용실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미용을 배우면서 또 하나. 뭔가 또 기술적인 걸 또 하나 배워야 돼. 자격적인 걸. 그렇게 해서 언니가 가야 돼. 내가 움직여야 되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야. 아 맞아. 좋아요. 사람.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지금은 언니가 뭐를 차렸을 땐 깨져. 그래서 정월이에요. 올해 사사운입니다. 사사운 땜질은 홍수맥이라도. 본인들이 구타할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당장 부모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뒤집어진 것도 아닌데. 홍수맥이는 1년 12달. 정월이니까. 그래도 내가 올해 뭔가 바뀌어지는 시국에. 다시 한 번 사기를 맞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어 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촉이 올 수 있어서 손해가 없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나중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네 맞아요. 그게 목적인데. 네 그럼요. 근데 지금 짠하고 다르면 손해가 너무 많다고. 그럼 이것저것 저것 저것 이거 돈 벌기도 전에. 빚 갚다가 끝나. 그러니 올해는 좀 참아서 경험. 경험하라고. 경험을 해서 내 손을 풀고. 경험을 해서 사람을 또 상대하고 놀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던 거를 조금 연관해서 그쪽에. 움직이고. 또 이건 내가 플러스하니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해서. 내 스스로가 직접 그 기관이 됐든. 처음부터 돈 욕심 내지 마. 돈 욕심 내니까 사람 연관돼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다. 네가 우리 언니가 직접 들어갔더라며. 직접 알아봤더라며. 늦어도. 한 달이 걸려도 두 달이 걸려도 직접 받더라며. 그럼 지금 시간이나 그때 이 알아보겠다고 해서 상처 입어서 손해를 본 시간이나 비스끄름이 하겠지. 뛰어서 알아봐요. 어차피 백날 첫날 지금 날고 긴다고 해도 사업을 해갖고 지금 대성화라는 법이 없어. 그러니 사사운 땜질 더 이상 손해내지 말고 자꾸만 내가 어떤 내가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현안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내 기운의 운을 열어놓는 거야. 그게 우리가 정원의 홍수맥이라고 설명을 해. 1년 12달 달달이 들은 애군을 거둔다고. 그거 나 해놓고 나서 양방을 먹고 가라. 그럼 너가 46, 47수에는 분명히 언니가 사업을 하니 내가 그래도 금전을 벌었니. 금전을 버니 너의 언니의 사업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셔. 그러니 참아. 안 급하던 사람이 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왜 급해졌니. 모르겠어요. 뭐가 급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간호사가 하기 싫은 게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직업이 변해야 되는 건 맞아. 고민이 맞아. 또 이거 해놨는데 저거 해놓는 게 올해가 그렇다니까. 그걸 머리 싸매고 남 좋은 시키지 말고 언니한테 하나야 좋게. 다시는 어떤 사기수.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거 말고도 다른 직업을 벗어나고 싶고. 또 나중에는 지금 솔직히 미용도 이것도 내가 다 천지기여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하다 보니 이게 맞나? 내가 선택된 길이 내가 지금 펼칠 수 있고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이거라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이거라도 안 되면 다른 걸 할 게 없잖아. 네. 정말로 그러면 지금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 징그러워. 언젠간 내가 그만둘 것 같아. 어? 그러면 접목을 해서 그리고 나서 마흔여섯, 마흔일곱 세 사업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 사사원이나 홍수명이 꺼내나. 그럼 손해나 사기나 이런 거는 가지지 않고 마음이 안정이 될 거야. 즉 성이라 그래 우리가 급하지 마시라고. 즉 성이라 그래. 그래 뭐 기다리라 했으니까 하다 보면 되니까. 그렇게 올해를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셔. 그리고 내가 기간을 찾아가. 네. 그리고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어디라도 투자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냐.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수 많이 하려고. 또 말래 하려고 남편한테도 누구한테도 실수 많이 하려고 그러다가 두 배의 실수가 되는 거야. 맞아요. 알겠죠. 자 주상은 편안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편안해요. 언니를 볼 적에 이제 그 뭐 그냥 뭐 들고 나서는 건 없고 좀 가여워 보이는 건 있어. 어미 쪽에서 들어올 적에 어? 이제 뭐 그러면 외가 쪽에 친정인 쪽에 어미 쪽에죠. 거기 들어오는데 가여운 건 있어. 그래도 마음 잡고 살아가래. 그래도 우리가 걷어낼 거. 3대가 들어왔을 때는 3대 무조건 걷어야 되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사온 때는 어쨌든 간에 풀어낼 건 풀어내고 그리고 오래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손해는 없을 것 같고 마흔여서 마흔일 곳 가서 사업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있는데 오래 뒤집어 먹으면 그 기회도 없는 법인 거야. 아 네네네. 아시겠죠? 네네네네. 이게 제일 궁금했어. 네 맞아요. 건강은 해. 그리고 두 부부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어 맞아요. 아이들도 나는 고맙게도 이렇게 뭐 어떤 장애를 겪지 않고 나름대로는 지금 차분하게 건강하게. 차분하진 않은데 그건 건강해요. 건강하게 그건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ADHD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행동장애, 발달장애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 딴에도 지금은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차분하게 있다. 엄마의 노력이다. 진짜요? 사랑으로 베풀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괜찮아. 이 평범함을. 그리고 이렇게 들새지 않고 가는 거. 살아갈 때 벅석이는 건 있어. 이대로만 살아간다. 울다가 웃으면 원래 저기 털난대. 그래서 잘 살았다. 누가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그래요. 애탈지탈을 한 건 앞으로도 애탈지탈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도 내가 무산되지 않는 발자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만 살아가고 거둘 거만 살짝 거두고 힘내서 살아가. 그래야 엄마가 멀쩡해. 아이들의 동발이 없는 거야. 알겠죠? 감사합니다. 잘 살았다. 그리고 사랑으로라도 아까도 얘기했던 마음으로 진심으로 어미의 자리를 노력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일러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좀 이렇게만 좀 살아줘요 그러면 세상에 다 정이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울지 마요 생각하다 보면 언젠간 웃는 말 나의 말로 인해서 또 한 번 용기를 얻고 갈 수 있다 가다 보면 더 마음속여서 뭔가 홀가분해서 그 용기를 갖고 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